다른 사람들은 불러주는 분은 뭐 불러줘요? 밥 먹으라 부르죠! 야! 손대면 톡 하고 야! 손대면 톡 하고 어딜 것만 같은 그대 걔들이 들어요? 들으든가 말든가 이런 거지 걔들이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나만 쳐다보고 노래 끝나기를 바라는데 아 그렇지 저 빨리 끝나지 내가 밥을 먹는데 아싸 노래 기네 개인적으로 이게 한 회분으로 다 나갔으면 좋겠네요 너무 볼거리가 많네 아버님 훈련을 좀 더 시키고 쇼를 좀 더 개발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한 3개월 후에 또 올 테니까 네 이번에 닭하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? 야옹이랑 다 같이 닭도 막 달고 고양이 야옹거리고 막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! 지금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아! 역시 있었어 있었어 뭐가 있네 뭐가 있어 그렇죠 두 종이 지나서 딱 올게요 건강하시고 우리 후빵이랑 더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하시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.